많이 안 추운데? 꽃이 하러 왔는데 몇 마리 잡을 거 같냐? 어? 오늘 인당 한 마리라니까요 아 인당 한 마리도 또 안 된다고? 내 예상 너는? 한 마리 최대한 잡아야 해 욕심이 많네 몇 마리? 다섯 마리씩이래 아직 물이 지금 봐봐 비춰봐봐 물이 더 빠져야돼 지금 저기 꽃이 잡고 한 마리 잡으면 우리 다리 한 쪽씩 나눠 먹기로 했어요 오케이 헐 여기 근데 보니까 저번에는 구멍이 엄청 크게 이렇게 크게 있었거든? 거기다가 넣었는데 바로 잡힌거야 아 이런네 구멍이 있다고? 그래 찾아봐 그거 어? 저거 한번 그거 파보면 안 돼요? 어디? 꽃에기 한번 파봐요 아니 잘 파지나 이거 테스트 이번에 새로 산 거 새로 산 거 어때요? 느낌 어때요? 오 오 새로 산 건데 이거 아니 여긴 너무 돌이다 여기 너무 돌이지 어떠냐? 잘 파지지 않냐? 그거보다 훨씬 낫지 여기도 떠다니 원래 이렇게 돌 뒤집은 있잖아 여긴 없을 것 같아 한번 뒤집어 볼게 아니 근데 이것도 터키야 여기 좋아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? 아니 그냥 형이 힘이 센 거 같은데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? 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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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아니야 아 뭐야? 이런 구멍 말고? 어 이거 들어 봐 일단 작업 좀 몇 개 몇 개 해놓을게 내가 들고 있을게요 이거 아니고요? 이런 구멍은?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일단 요거를 이거 깔아야 돼 구멍도 아니에요? 아니에요 아니 커요 구멍이 커 크다고? 응 일단 이거 작업해야 돼 이게 네 내가 이거 다 지금 다 작업해놓은 건데 응 꽂아야 돼 꽂은 일이 아가리에요? 아가리 이렇게 꽂아야 돼 아가리 이렇게 꽂아야 돼 아가리 이렇게 꽂아야 돼 미꾸라지 비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해당이 치워봐 이걸로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놔둬야 돼 네 그래서 아까 가져왔잖아 한 뺨 딱 이렇게 하고 니가 이제 돌릴 부분이야 이게 응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나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꼬시개 번개 모양이네 어 번개 모양이지 아니지 뭐 번개야 번개죠 그냥 테트리스 기억지 알지 사다리 들어와 이거 하나 아 이거 리엘자 어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하나 일단 꽂을 테니까 먼저 구멍 보고 하나 꽂을 테니까 한번 보자고 다 녹슬었어 저번에 하다가 다 녹슬었어 저번에 하다가 이거 하면 안 된다며 네 괜찮해 하게 그냥 보기 편하게 자 구멍 찾으러 가보자 일단 아니 몇 개 더 해요 그럴까? 들어봐 하나만 해 하는 김에 몇 개 더 해야지 그래 그래 오구멍이 낙지구멍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아 두께 들어가네 이게 좀 좀 헤어져야 돼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게 이제 움직인다고 좀 이따가 잠깐 이쪽으로 와봐 여기 보면 이런데가 다 낙지구멍 다 이렇게 다 구멍이 해놨 이리 와 이쪽으로 와봐 나 이거 안 봐요? 조금 있어야 돼요 조금 있어야 돼요 비지 예민해서 나 기가 움직이는 것만 보면 돼 이거 와네 내가 여기 있다 여기 봐봐 이런 거 여기 있다 그치? 이런 거야 이런 거 봐봐 이렇게 들어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 아 저기 이렇게 크다고요? 봐봐 들고 여기도 있다 저거? 어 여기도 궁금하 여기 숨구멍 숨구멍 쉬고 있잖아 봐봐 이렇게 놔두면 여기도 많이 있네 여기도 많이 있네 그거 아니? 딱 보면 깊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 이렇게 여봐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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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나오지 여기 여기 물 나오잖아 여기 봐봐 이런데 있다고 이게 구멍이라고 백판 나온다 이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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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래? 이렇게 놔둬봐 일단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형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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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가 여기 날아가 구멍이 다 있어 이제 사압 좀 이제 잡기 시작한다 저기서 빼요 됐다 됐다 잡았어? 아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튀김 땅이 너무 달라 어딘가 따가골이 잘려올라 하는데 아 닫고 있어야지 예예 아무 느낌이 없어요 닫고 있어봐 일단 네 맛난거 아네? 떼봐 기다려 떼지마봐 있어 있어 다 올려 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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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쥐야? 봐라 이러고 있다고 뭘 모르고 있어 땡기는 느낌이 안나? 무능 아니야? 봐봐 우와 이렇게 잡는거야 아 불 불 비춰봐요 와 엄청 크다 엄청 크다 망 망 망 망 저 안에 있어요 역시 감의 사나이 나 있다고 하디 이거 오늘 탐팡이 되겠는데 갑시다 썩 좋다 이거 오늘 좋네 열일하네 이거 힘들어갔네 나는 아니 그 땅이 너무 안돼 아니 그 땅이 너무 안돼 lig요 날씨 네네 나 깜찍다